한국국토정보공사 개인주의주의에 입각한 유로수 산출정책을 수십 년간 태워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각종 고시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고시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각 경제 분야에 평균하는 지표를 보여줍니다. 이를 시간대별로 지기공석해 현대경제상태를 진단하고 당후 대책을 출발한 자리를 쓰이는 것입니다. 1인당 주입비 35,000원 시제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2021년 1인당 주입비가 약 35,000달러가 합니다. 이를 4일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1년 수입이 약 14,000달러, 1억 6,8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가구 수입도 이에 한탄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한정이자 한계라 생각합니다. 중, 하웨이 소득 혜싱에게 정부의 대정수출 효과나 이로 인한 거시경제 지표들의 소전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GDP는 실제 국가의 발전 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물품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로 그를 누리지 못합니다. 동시에 돌봄과 같은 개인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산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범죄나 환경경화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표와 국민들의 산과의 질은 그 괴리가 더욱 크게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거로서의 성향을 넘어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시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악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성장의 한계라 만들어낸 국가 간 경쟁의 격화와 자국민 중심주의라는 이러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미래의 지도 가능성뿐 아니라 자명평 위협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불안성을 높이며 이러한 이유인한 자명평 위협은 비대면 디지털 변신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디지털화는 단기적 미래의 생산적인 분화 및 노동시장 이동화를 강화시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대적인 노동시장의 이동화는 기존 복지국가의 대응으로 떨어뜨린과 동시에 불평등으로 증가시켜서 개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달린 길에 서 있습니다. 놀라웠던 성장의 시대를 성찰과 연내의 힘을 통해 공정의 시대로 이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해왔던 다양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시한적인 패러다임과 안기적 성장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성장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답은 연대적 성장에 있고 이는 돌봄적, 투자적, 지속가능적 패러다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성장 전략이 이전과 서론에만 그쳐서는 변화를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참 성장에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의 출발은 먼저 성장 수생의 상징이었던 GPP를 원래 자리와 역할로 불려놓고 새로운 이전결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산수의 극대화라는 과거에 진지한적 패러다임의 성장 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량이 생생한 측면으로 개인의 발전에서 실질적 복진 행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돌보고 유지하는 자치에 유혹해야 하며 환경을 희생하는 발전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하는 지급가능한 발전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역량있고 안정적인 개인이 존재해야 하며 변화하는 비싼 사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존의 시대로 한 발을 더 내리기 위해서는 찬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할 할 수 있는 찬성장 측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찬성장 측서를 만들기 위해 몇몇 대학과 렛2050 같은 파설 연구소들이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와 실질적 자료 취약 그리고 정책으로서의 외연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직접 나서주실 것과 이에 대한 간략한 계획안을 진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오븐 만원의 원고는 렛2050에서 발간한 찬성장 전략 공멸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와 찬성장 직접 개발 연구에서 표정하고 각색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두량하게 밝히며 렛2050과 연구자들께 마을근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오븐 만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